돈벌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봅시다. 돈은 물물교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물교환이 일어나려면 거래 당사자 간 원하는 물건, 시간, 장소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돈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는 공공회계장부 역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당신은 돈을 현재 당신이 제공하는 재화와 미래 소비할 재화를 연결하는 각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좋은 수단이지만 우리는 돈의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구매자로서 돈은 당신이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싸로로서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미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당신의 돈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셋째, 오직 인간만이 돈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거래할 사람이 없다면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궁극적인 열쇠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주요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있는 이전 영상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왜 사람들은 당신에게 돈을 줄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적소해 가지고 있어야 물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셀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지고 있는 한 돈을 벌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상식과 달리 노동을 위한 노동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그 자체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시키지 않은 땅 파는 작업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삽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되는 노동이란 사회적 맥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스스로 인식할 때 기꺼이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누가 허락도 없이 주차된 4차의 타이어를 다 빼놓고 돈을 주면 다시 끼워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타이어를 빼는 건 노동이지만 당신이 원한 게 아니죠. 돈을 지불하실 겁니까? 이제 타이어가 마모되어 당신이 타이어 가게에 차를 가지고 가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상황과 비교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기꺼이 지불하겠죠? 또 다른 예로 누군가의 목을 찌르는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목을 찌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깡패에게 갑자기 목을 찔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양을 제거하려고 외과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맥락에서 당신이 당신 고객의 삶에 가치를 기여했다는 사회적 검증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사회 구성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면서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사회 기여도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재화의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당신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이들과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돈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둘째,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교육해서 그들이 원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당신의 관심사와 기술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재화를 얻는 수단으로 만듭니다. 넷째, 사회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담아 의도된 방향으로 소비자를 안내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관심사에 따른 자기 개발입니다. 이 도표는 서로 겹치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개척 분야 문명현실 가상현실 한 번 당신의 집을 상상해보세요. 지금 그 땅은 이전에 숲이거나 볼모지였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위험한 동물들, 곤충들, 질병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자들이 와서 그 땅을 개관하고 농장, 도로, 다리, 집을 지었습니다. 미개척 분야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공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사람과 집단, 심지어 외부인들 사이에 질서 있는 행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면 계약, 사법 시스템, 그리고 국가 간 외교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터넷의 가상 영역과 물리적 자산과 도구의 디지털화로 문명 영역을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문명사회의 모든 계층의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 교환, 분배, 상호작용 등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렸고, 제 요점은 우리 모두가 이 세 영역에 대한 흥미, 기술,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영역에 대한 여러분의 역량이 합쳐져서 자신만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중 영향력이라고 명칭합니다. 자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비롭고 다양한 씨앗을 한 움큼 받은 논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소유하신 땅에 당신이 경작할 수 있도록 지명하여 주셨죠. 여러분의 몸은 땅이고, 씨앗은 여러분이 발견하여 완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관심사, 능력,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을 쏟는 것으로 시작해서 양분을 주고 길러서 그 나무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발견하고, 마침내 그 열매를 세상과 나누게 됩니다. 당신의 열매는 당신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팔리면 당신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 과정은 정말로 재미있고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의 흥미와 재능은 펼쳐진 역사 앞의 역동적인 기회들의 한복판에서 사회를 온전히 채워주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의 기여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숙달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기하흡수적인 연쇄반응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마이크,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살 게 없으면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공해서, 서로 거래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가장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고, 섬기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며,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의 지식을 쌓고, 우정을 나누어 모든 시련을 견디게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사랑으로 견디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폐는 유통되기 위해 항상 인쇄되지만, 믿을 수 있고 능숙하고 의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유의 경제적 영향력을 개발하기 위해, 수고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이득과 특권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의 기술과 재능, 능력에 대한 기여로 우리 사회는 상호적으로 풍요롭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모습에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희생시키려는 인간의 어두운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며,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며, 이 어려움은 죽음과 위험과 질병이 만연한 황해 같은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협침해서 환경을 정복하거나, 혹은 환경에 지배되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굴복하는 증거와 증상 중 하나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가치가 우리의 기술, 즉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생계수단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 요인과 힘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될 수도 있다는 허점이기도 합니다. 생계수단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살아야 할 이유라면, 생계수단을 위해서라면 비양심적이고 남을 괴롭히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알게 모르게 참여한 행동이 야기하는 혼란은,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폭력의 구실이 됩니다. 그리고 혼란은 폭군들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권력 장악을 확보하기 위해 혼란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성도, 사회적 공헌도도, 우리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지배되고 노예화되기 때문에, 혼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도 노예화됨을 말합니다. 사망, 질병, 그리고 황폐함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상대로 흔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고귀한 해결책으로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며, 일상에서 성과 악을 통찰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은 철학자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발한 책의 글이나, 훌륭한 왕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압박을 통해 지켜야 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고, 폭군의 법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언급된 것들과 그 밖의 성과 악을 정의 내리는 마음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다투어가는 그 모든 것이 혼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희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치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저는 2년 정도에 걸쳐 율법을 분류했으며, 아래 링크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의 문제라도 그 수단을 전달하는 것은 언어에 의존하며, 언어는 부정의와 억압의 목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듯이, 우주의 창조자인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강력한 권능과 기적을 가지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인들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충실하게 지킨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개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의 악보를 상상해보세요. 누가 그 악보의 작곡가가 의도한 것과 정확히 같은 억양과 감성으로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악보를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악보를 보낸다고 상상해봅시다.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연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거듭하여 그들은 주님의 율법과 개명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또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빌로니아인들, 그 후에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시기에 악에 물들지 않은 완벽한 분, 예수님을 이스라엘인들에게 보내주셔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법을 완전히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법을 완전히 따르는 법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주님의 법을 따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전문가인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된 후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증표로써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왕 중의 왕 주님의 아들로써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모든 삶의 목적과 신조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계의 권력 구조는 본질적으로 모두 계층적 구조인데 엘리티들이 항상 위에 있고 그들의 힘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층이 있고 끝으로 억압받는 하층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왕이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신 가장 위대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으며 예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시민은 더 낮은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세계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문제들은 이러한 원리로 해결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으셨고 죽임받은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온 세상에 그분의 길을 가르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분의 명령을 구체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항상 대비하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많은 면에서 모호하지만 실제로 왕이 멀리에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돌아오는 군주국가 개념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비물질적 차원에서는 왕과 직결되어 관료나 사제 같은 제3자가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해 왕의 일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기꺼이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알고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쓸모가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대칭적 사회 시스템은 쓸모가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서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된 신성한 율법에 의해 통치됩니다. 다섯째, 세상은 오늘부터 알아볼 수 없을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 기술과 지식의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물론 세상의 악한 폭군들은 천국의 복음이 땅에 퍼지면서 우리가 그들의 억압이 계략을 무너뜨리는 동안 가만히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격려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서로를 팔아넘기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볼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기억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폭군들에 의해 예속되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실천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종속됨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고난과 파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유와 죽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진실한 사랑의 대의에 바쳐집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죽음은 새로이 문장을 써내려가기 위한 잠깐의 멈춤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남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유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한 관리가 농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러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모든 소장농을 헛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고함과 협박으로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해서 소장농들은 서로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바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칠 때까지 서로를 계속 채찍질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채찍질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을 본 관리는 헛간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 책에 나온 이 이야기의 출처를 영상 아래 설명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이것을 명심하세요. 분열과 정복은 엘리트들이 노예를 관리하기 위해 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엘리트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수적으로 억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차이를 부각시키고 선동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엘리트들은 애초에 은밀하게 야기한 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급습해서 노예들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들면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사랑의 봉사에 의해 우리 각자의 차이는 해소되지 않을까요? 깨어 들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